인혁당 사건을 전세계에 폭로했던, 그래서 박정희 정권에 의해 추방됐던 조지 억울 목사가 별세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1954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파견이 됐죠. 그래서 인천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컸던 도시산업선교회가 서울 영등포 도시산업선교회 그리고 인천이었는데 인천 쪽에서 산업선교회 활동을 계속 폈고요. 아까도 음성이 나왔습니다마는 1974년에 인혁당 피해자들이 발생하자 그 가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기도해달라, 우리의 억울함을 알려달라고 할 때 종로가 당시로서는 기독교회관이죠.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모임을 가졌던 것이 박정희 정권 눈에 밑보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출국조치당합니다. 강제로 출국조치당했는데 그 사건 자체가 외국 언론 뉴욕타임즈에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켜서 박정희 정권이 상당히 당혹스러워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비행기에 올라타서 강제로 쫓겨나면서 했던 유명한 한마디가 있죠.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 만세 하면서 쫓겨났다가 나중에 민주화가 된 다음에 아마 94년이죠. 94년에 한국에 왔었고 그 이후로도 종종 들리셨는데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인천에 정착해서 인천도시산업선교회를 만들었는데 이 인천도시산업선교회가 한국 노동자의 권리 또 노동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서 노동민주주의에 굉장히 헌신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역시 오굴목사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인역당 사건이죠. 인역당 사건이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인데 1차 사건이 있고 2차 사건이 있습니다. 1차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한일 구려개교, 일본에게 고개를 숙이고 빨리 정치자금 받아 쓰려고 구려개교를 폈던 그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비판과 비난, 시위를 계속하자 그것을 억누르려고 중앙정부가 조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 지하조직으로 인민혁명당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서 검찰에 다들 기소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검찰이 괜찮았던 모양입니다. 검사들이 이런 엉터리 사건을 어떻게 조작할 수 있냐고 사표낸 검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13명이 검찰에 기소됐는데 사형이라든가 무기징역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2차는 1974년에 이제 일어난 일인데 1972년에 유신 헌법을 만들면서 박정희 장기 집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유신 반대 데모가 일어나는데 그 핵심에 있던 조직이 민청학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민청학년을 근황 반정부 집회를 일삼는 청년대학생들의 모임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니까 뒤에 역시 공산당 빨갱이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민청학년에서 갑자기 공산당으로 건너뛰려니까 마땅치가 않은 거죠. 중간다리를 하나 놔야 되는데 그게 인혁당이다. 인민혁명당 지난번에 다 처벌했는데 뭐가 또 있냐고 그러니까 인민혁명당을 재건하려는 위원회가 있다. 인혁당 재건 위원회 사건. 이걸 흔히 2차 인혁당 사건 이렇게 부릅니다마는 결국 민청학년 배후의 공산당을 넣기 위해서 중간다리로 인혁당 재건 위원회를 집어넣었는데 문제는 23명이 관련자가 그때 체포가 됐습니다마는 1975년 4월 8일 날까지 대법원 판결이 쭉 진행됐고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해버리니까 18시간 만에 바로 사형 집행이 된 거죠. 8명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옥을 목사의 맨 첫 마디 시작하는 나는 8명의 영혼을 위해서라고 하는 대목이 바로 그겁니다. 대법원 상고 결정 날자마자 바로 사형 집행이 된 거죠. 이걸 그래서 사법살인이라고 부릅니다. 검찰과 법원에 의해서 살인이 저질러진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법살인인데 가족들은 그 후에 빨갱이 집안이라고 해서 아무런 직장도 못 갔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헌책방을 연다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좌판 깔고 채소를 판다거나 막노동을 한다거나 이런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세월을 지냈죠. 네. 사법살인의 날. 사법역사상 암흑의 날이라고도 부르죠. 전세계적으로 그렇게 부르는데. 훗날 이들은 무죄 선고를 받고. 그렇죠. 32년 걸려서. 당시 정권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구 지역이 한국의 모스크바라고 불렸던 시절도 있습니다마는 1, 2차 인혁당 사건으로 TK의 진보 세력이 전멸했다는 얘기도 하죠. 그 이후로는 보수화됐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사건에 있어서 조지 옥울 목사가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이 사건을 전세계에 알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권의 민보였고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뉴욕타임즈에서 체포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아마 박정희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상당히 난감하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대개는 순차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냐면 민중은 독재자를 무서워합니다. 독재자는 자기를 뒤에서 받쳐주는 강대국을 무서워하고 강대국은 누굴 무서워하냐면 핏밥밥은 그날에 또 민중을 무서워합니다. 서로 이렇게 물고 물립니다. 그런데 한국의 민중들 사이에서 억울하다는 외침이 크게 일어나면 미국이 깜짝 놀라면서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죠. 그러니까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지 않도록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오글목사의 이런 어떤 분투 노력은 상당히 아팠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정들었던 한국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고글목사의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인혁당 피해자들이 훗날 무죄 선고받고 국가배상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국가정보원에서 너무 많은 배상금을 줬다 다시 돌려달라 이 소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이창복 씨 같은 경우 8년 동안 징역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는데 그분 예를 든다면 2009년에 국가가 그동안 너무 너한테 잘못을 한 것 같다 배상금의 65%를 받아가라 그게 10억 9천만 원입니다.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도와준 사람 또는 자기가 어떻게든 먹고 살다 보니까 빚진 거 이런 걸 다 갚고 겨우 이제 지판칸을 장만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대법원이 국가가 잘못했다고 배상금을 주는 기준이 그동안 너무 높았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4억 9천만 원을 토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어렵게 어렵게 살던 사람이 주변에 빚을 다 갚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을 보상받아서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남은 게 없죠. 그러니까 아니 40년 가까이 힘들었던 삶을 보상한다고 해서 줘서 다 썼는데 갑자기 5억 원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내놓냐 하니까 못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점점 붙어서 13억 원이 된 겁니다. 13억 원을 갑자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 가서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국정원이 보니까 집을 한 제가 갖고 있던데 그거 경매에 넘기겠다 하고서 집을 경매에 넘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엄청난 채무자가 다시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다시 어떻게 보면 국가가 폭력을 휘두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지원 원장이 취임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정보관에서 취여하면 되잖아요. 고소를 취여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회사를 경영하는데 아주 빚진 하청 업체가 하나 있는데 그게 10억 원인데 너무 어려우니까 6억 원만 받겠다라고 하면 제가 회사 돈 4억 원을 떼먹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 기관으로서는 나중에 국가에 대한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게 국정원의 시각인 겁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박지원 국정원 원장이 해결하겠노라고 해서 그때 인사청문회 때도 얘기를 하고 가서 애를 썼습니다만 그때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마지막으로 딱 정리된 게 9월 겁니다. 9월 첫 주에 나온 거 보면 국정원에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반드시 배임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법원이 아까 얘기한 이창복 씨의 사연을 듣고 보니까 너무 딱하니까 국정원한테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이자는 좀 면제해 줘라. 이자를 면제해 주고 원금 중에 일부분을 먼저 받고 나머지는 좀 시간을 두고 나중에 좀 받아라. 그래서 다들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국정원에서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조금 달라지긴 한 겁니다. 법원 조정을 받아들이는 게 반드시 배임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볼 수는 있는데 여기에 반대 의견을 내놓는 단체나 법조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진척이 없는지 더 이상 의견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배상을 너무 많이 줬다 다시 돌려내라 이것도 결국은 박근혜 정권 때 판결이 난 건데. 그렇죠. 박 정권은 아무래도 인혁당 사건은 자기 아버지의 치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법 문제를 느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이번 정권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과다 책정했다는 판결은 이명박 정부 때 나왔고 그다음에 국정원이 부당하게 너무 많이 준 피해자들에게 너무 많이 준 돈을 빨리 되돌려 받아라라는 판결은 박근혜 정권 때 소송이 이루어져서 나왔고. 결국 그래서 박근혜 정권은 이런 비난을 받았죠. 그래서 아버지는 몸을 고문했고 박근혜 정권은 빚으로 고문을 하는 거냐 이런 비난까지 받았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김경업 의원 같은 경우 국가채권발리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국가가 채권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책임이 있는 거를 너무 엄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두 번 당한다. 그래서 이게 10월 달에 개정안이 들어갔는데 국회에서 아직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정안을 빨리 처리하면서 해야 되는데 내일 이창복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이게 억울한 거냐마는. 그런데 글쎄요. 이미 결론이 나서 있겠습니다마는 재판부가 새로운 법안이 국회에 들어가고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생각한다면 판결에서 어느 정도의 여지를 뒀으면 좋겠는데 내일 판결을 좀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혁당 사건에서 당시 우리 언론은 너무 조용했다. 이건 정권 인출을 받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겠죠. 그렇죠. 지금도 올해 하반기부터 보도가 얼마나 나왔나 보니까 한겨레가 열심히 보도하고 있고요. 그다음 YTN. 아마 이 시간에도 했을 겁니다마는. 그다음에 한국일보. 그러고는 보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도 여기에 대해서 면책을 주장하면서 발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은 불의와 억울함을 해결해야지. 그 해결하는 데서 슬그머니 빠져나와서 발표하는 대로만 받았으면 되는 거지. 이게 객관성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완전히 이렇게 되면 세상의 중심에서 거짓을 외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고문 조작 사건이면 그때 국가 권력을 감시했어야 되니까 고문이다. 조작이다라고 그때 폭로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아무 말 못했고. 이제 그 사람들이 두 번 죽어나가는데 그것도 침묵하고 있으면 속죄를 전혀 안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언론이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언론이 검찰 혹은 중앙정보부가 이야기한 것 그대로 받아쓰는 것들. 그러니까 인영당 사건들의 희생자들은 빨갱이들이다. 이렇게 그대로 받아쓴는 게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 것들을 다 다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고 당시에 간여했던 판사, 검사들의 명단을 밝히자고 그러니까 그때 조선일보는 법이라는 게 안정성을 지니어야 되는데 뒤집히고 뒤집히고 하면 어떡하냐. 법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반대를 하기도 했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화해 진실 진상규명이냐. 반화해, 반진실 진상규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반발하게 됐고 아직까지도 전혀 반성하는 기미는 없죠. 그 무등산 타자는 박홍숙 사건에서도 진실보도보다는 우리 언론이 그대로 검경이 주는 것만 받았었는데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판결이 하나씩 나오겠습니다만 과연 지난 여름에 그렇게 언론들이 달라붙었고 하다못해 젊은 여성이 혼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초인종을 눌러가며 겁박한 것이 과연 그거는 보도살인이 아니냐. 사법살인과 같이 보도살인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반성이 있어야 되고 그 이후로도 상당히 차별적인 어떤 기준을 적용하면서 어떤 사건에는 몰려들어서 거의 사람을 옥조이면서 지식할 것 같이 덤벼들다가 어떤 사건에는 또 전혀 덤벼들지 않고 이러한 차별적인 언론의 기준도 반성을 해야죠. 최근에도 한 유튜브가 자신의 지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암시했는 제목만 유튜브에 달았는데 우리 9개 언론사에서 그걸 그대로 받았었거든요. 이게 전화 한 통화 혹은 취재 한 번만 하면 이게 거짓인 걸 알 텐데 그냥 그대로 SNS에서 나오는 걸 받아서 쓰는 게 과연 기사인가. 어떻게 보면 SNS에는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줄의 변명만 달고 뭐든지 갖다 옮겨 쓰는데 이것 상당히 위험하죠.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몇 번에 걸쳐서 비난을 합니다마는 비판을 합니다마는 아무튼 언론으로서는 사실을 넘어서 진실까지 가려고 해야 되는데 사실조차 팩트파 체크를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책임의 반기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앵커 리포트는 뭡니까? 미세먼지가 요새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요. 며칠간 굉장히 힘드네요. 계속 며칠간 힘드셨을 텐데 이게 중국에서 건너왔다는 건 보수신문. 한국에서 자체 생산된 거다라고 하는 건 진부신문. 이런 식으로 언론도 또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팩트체크가 오늘 앵커 리포트입니다. 흥미롭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동해 뉴스 정면에서 끝나고 바로 뉴스가 있는 저녁이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또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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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언박싱. 오늘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가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자꾸 늘어나네요. 신규 확진자가 313명 가운데 지역 감염자가 245명. 다시 하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가 313명 가운데 지역 감염자는 245명. 해외 입국자는 68명입니다. 지역 감염자는 전날 202명보다 43명이나 증가했고요. 연이 틀리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이 91명이고요. 경기가 81명, 인천 9명 등으로 수도권에서만 181명이 나왔고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전남이 15명 정도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최근에는 생활공간 곳곳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일상 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어제 낮까지 총 18명이 확진됐고요. 서초구 사우나 그리고 수도권 가을 산악회, 제조업 공장 등 새로운 집단 발병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네, 3차 팬데믹 우려가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이따가 전문가 전화를 연결해서 알아보고요. 정치권 소식으로 일단 가봅시다. 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수사팀에 최성애 전 동양대 총장의 사건이 배당됐다. 어떤 말입니까? 네, 시민단체가 지난해 9월 10일에 최 전 총장을 고발한 사건이 같은 시기에 정경심 교수를 수사했던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 수사 2부에 배당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검찰이 정 교수를 표창장 위주로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스모킹건이었는데요. 사건이 배당된 것은 고발이 이루어진 바로 다음 날, 바로 다음 날 9월 11일에 배당이 됐는데 현재까지 검찰은 최 전 총장을 소환조사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고발인 조사도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1년 2개월 이상 묵혀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 전 총장의 이야기는 관련자들의 증언, 또 본인이 말을 번복하는 등의 어떤 신빙성 문제가 있었는데 정경심 교수의 수사팀에 최 전 총장 사건을 맡겼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증언을 하는 사람들인데 관련 사건이라면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한다든가 같은 사건의 같은 범인으로 봐야 되는데 최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학력 위조나 사기 등 사건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 사건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같은 수사팀에 배당하는 것은 조금 이례적이다. 수강이 어렵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최 전 총장의 말을 신뢰하면서 정경심 조국 교수를 더 압박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이 맡기면 어떡하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 전 총장의 학력 위조나 사기 이런 혐의들을 좀 봐주고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공소를 유지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의 눈초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에서는 얘기에 대해서 별만이 없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최 전 총장이 혹시라도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냐라고 질의를 했었는데 그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밝혀줄 수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한 건데 윤석열 총장 감찰을 두고 법무부와 대검에서 기싸움을 하고 있다. 뭐 일종의 찌라시도 돌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청 안팎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검사에게 받은 글. 검사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글이라는 게 돌고 있습니다. 저도 받았어요. 네. 이게 사실관계를 저희가 좀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관계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틀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변호사들이나 검사들 그리고 여기저기 돌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는데 이 글을 보면 평검사 두 명이 검찰총장에게 감찰을 위한 면담을 요구했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윤석열 검찰총장에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정식도 아니고 비공식 파견된 검사 두 명이 대검찰청을 방문해서 검찰총장에게 대면 감찰 조사 면담을 요구했다는 내용인데 이게 절차적인 어떤 하자 문제를 들어서 이분들이 결국은 윤석열 총장과 대면 조사를 못하고 돌아갔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평검사 두 명이 다 따고차 대검에 찾아와서 검찰총장 당신 감찰할 테니까 얼굴 좀 보자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런 속칭 찌라시까지 돌면서 검찰 내부가 물을 끓고 있다. 어떻게 감히 우리 총장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죠. 그런데 법무부 설명은 또 다르죠. 네. 다수의 법무부 관계자가 상당히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을 굉장히 싫어하는 누군가의 어떤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일반 피의자들을 조사할 때도 언제 날이 괜찮은지 사전 조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한테 직접 다짜고짜 가서 면담 조사를 하자고 한 게 아니라 사전 조율을 하자고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에 응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전 일정 조율을 하기 위해서 일정과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갔는데 그것마저도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가 되지 않은 걸로 확인된 겁니다. 법무부의 얘기는 좀 다른데 문제는 우리 언론도 다 다르게 쓰고 있더라고요. 당장 조선일보 한결의 아주경제는 사실관계가 다 다릅니다. 그럼 독자들이 뭘 믿어야 됩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여기저기 확인을 해보니까 조선일보에서 나온 그 보도는 저희한테 설명해 주신 분들의 얘기를 따르면 오보성이 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조선일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도 사실관계를 굉장히 밝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법무부에서는 조선일보 기사는 오보다라고 얘기했고 아까 얘기한 검사들 사이에서 도는 걸. 그거를 바탕으로 조선일보에서 쓰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건 받은 글이라고 도는 게 사실은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일정의 언론 플레이를 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죠. 진실이 갈아지겠죠.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여권 정치인을 상대로 한 로비가 없었다고 진술했네요. 네. 오늘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 조사에서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에서 밝힌 대로 여권 정치인에게 직접 돈을 걷는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여권 정치인에 대한 로비가 없었다고 한 것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정치권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에 접대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처음 발표한 옥중 입장문에서도 검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로 여권 인사에 대한 뇌물 진술을 강화했다. 실제로 자신이 돈을 건넨 사실은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했던 이종필 전 부사장과 그리고 김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과의 대질신문에서도 검사에게 접대한 적은 있지만 여권 인사에게 접대한 어떤 뇌물을 준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네.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옵티머스 자금 5억 원을 세탁해서 중앙지금 로비에 썼다. 이게 서울신문의 보도였는데. 네. 이게 대해서는 다른 언론인은 받았지 않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5억을 받았다. 검사들이 5억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옵티머스 관련한 로비 보도 자체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관계를 떠나서 검사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면 그거를 비판하는 언론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프로듀스 7일 순위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받아 해당 PD 두 명이죠. 네. 오늘 2심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 등 8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정준영 부장판사는 푸드 오디션 프로그램은 제작사 아이디어 연습생들의 최선을 다한 노력, 국민 프로듀서로서 열정적으로 시청한 시청자가 합쳐서 최고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 성공과 대비자 선정 목적 그리고 진정성을 바꿔 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시킨 연습생들에게 평생 트라우마를 남겼고 시청자에게 방송에 대한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게 했다면서 PD들에게 각 징역 1년 8개월, 징역 2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과 같이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네. 원심과 1심과 달라지지 않게 2심도 똑같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지금 한 1년 정도 아마 형을 사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재판하면서 오디션에 나왔던 연습생들 이름이 거론됐다고 하던데 사법부가 피해자라고 봤는데 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다 이렇게 판단했던 모양이네요. 정준영 부장판사가 항상 회복적 사법을 얘기합니다. 회복적 사법을 얘기하면서 순위주작으로 피해를 본 연습생에 대한 구제가 무엇인지 고민했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 탈락한 연습생들에 대한 이름을 하나씩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붙었지만 순위 조작이 돼서 붙었지만 그 인원들에 대해서는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그 연습생들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정판사가 이제 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도 맡고 있으니까. 그 결과도 곧 나오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복싱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